음악 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발레베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또는 윗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대답이 없으면 침묵도 대답입니다. 침묵하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재명 지사가 말없다고 해서 자꾸 의협해서 철없이 쫓아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철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고 본인이 무등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모르고 있어요. 안철수가 멍하면서 비없이 하시면서도 본인만 모르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금 여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만족되면. 그런데 포테이토는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와 이런 부분에서도 마지막 경선 때 이것을 적당히 엎으려는 속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 사람을 1도 믿지 않거든요. 항상 뒤에서 작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운이 현재 이렇게 보면 8, 9월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여러분. 8, 9, 10월달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뭡니까. 문제는 일어나지만 이것이 구속까지는 가겠느냐. 봤을 때는 이 명략적으로는 이 사람이 구속돼야 맞는데 불구하고 분명히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건희의 운에서 지금 8, 9, 10월이 안 좋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베 같은 경우에 정확한 사주가 있으면 아베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사주를 보내줬습니다. 예전에. 네. 맞아요. 12월달인가 보내줬는데. 시간까지. 네. 시간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보내줬길래 그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언제 그만둘 것이다 해서 그냥 나갔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또 아직 개혁이 안 된 검찰, 언론, 기도권들, 사법 개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둘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이 안 좋습니다. 8월달은 왜 안 좋냐. 이미 조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한테. 특히 9월달이 안 좋고 10월달도 안 좋은데요. 좀 더 지켜봅시다. 이 사람이 꼭 구속돼야 되는데 또 어떤 구실로 나올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미 정치적 해석으로 일단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자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월, 12월, 1월달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명약상 분명히 사람이 나가는데 왜 못 나갔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테이토에 작업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징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나가야 되는데 또 포테이토가 모르죠. 넘어갔고. 이 검찰을 옹호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연장성산이 있다. 그냥 어느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100%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점점 캐면 캘수록 감자줄기처럼 나올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숨김에 뒤에서 작업하는 것. 겉은 점잖고 속으로는 작업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흠집만 자꾸 캐려고 하고 저쪽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아직 말 한마디 안 하는 것 같고요. 왜 말 안 합니까? 역선택을 바라는 거죠. 그 잔머리 때문에 결국 골러 갈 겁니다. 김건희의 문제, 가족 문제를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연결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낱낱이 보면요. 다 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게 좋게 해서 어쨌든 내각제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돌아돌려 먹게 하자. 이런 주의지. 그 사람은 꼭 이기겠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첫 대통령부터 첫 수려페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르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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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씩 이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이 세력에 맞대해서 대통령이라지만 대통령의 사실은 권한을 다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이낙연 후보님이 이건 민주당 경선에서 불복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캠프 내에서도 이낙연 캠프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이거 별일 아닌데 자꾸 이런 걸 캐고 있는데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의 지금 방향성은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재작년부터 이미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사 문제나 다 개입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거의 준 대통령이나 준 대통령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안 하면 못 견디지. 왜? 애같이 욕심 많지요. 여태까지 내라는 사람을 다 보여줬는데 이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은 마음 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아작을 낼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좀 쳐내야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을 켠 이유가 저희가 커뮤니티에 사진 두 장을 올려드렸는데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현재 상황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대표님께서 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까? 나이미 선생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벌써 6개월 1년 전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저격을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어지간해야 그냥 믿고 들어가지. 홍준표도 제가 그 정도면 괜찮다. 네, 맞아요. 뭐 여기 준석이 그 정도면 괜찮다. 김종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약은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했고요. 철수는 좀 비업시옷이다. 비업시옷 중에 더 나쁜 놈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상상 이상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걸 추월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못했겠어요. 특히 아니, 김종인한테 절을 하듯이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그리고 검찰과의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게 하면 살고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밝혀지니까 이제. 그렇죠. 일단은 개혁이 안 되도록. 막는 게 목적. 네, 안 되도록 저기 뭐죠? 넘겼죠. 법사위 넘겼죠. 개혁 못하도록 발목장에 넘겼죠. 일단 그건 해놨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안 되면 드러날 게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사는 뭐랍니까? 의사는 뭐 안 되면 알 수 없지 뭐 또 내가 의견이 안 돼서 안 됐지. 기회가 되면 또 하면 되죠. 이렇게 그 사람은 틀릴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걸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걸릴 게 있는 사람이 저렇게 사활을 걸고 죽게 하면 살기로 흠침내려고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흠침내는 놈이 범인이에요. 범인이에요. 허접하다. 멧돼지의 뒷모습 같다. 소탈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폭 등짝 같다. 등이 굽었다. 등이 굽었고 백수 느낌이 난다. 호랍이 냄새가 난다. 살림살이가 없는 것 같고 여자가 안 것도 안 하는 집구석 같다. 중국집 주방장 같다. 자,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네, 이거 느낌이 사진 한 장의 느낌이요. 무슨 뭐 스튜디오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림집이고 가정이면요. 저기 그릇도 좀 걸려 있어야 되고. 또 오랫동안 거기 음식을 만들다 보면 틴 자국에서 닦아도 잘 안 닦게 누려요. 있어야 되고 한데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저 냄비 하나로. 저 중국집 냄비 하나로. 후라이팬 하나로. 후라이팬 하나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깨끗하거든. 물론 김근이가 깨끗한 사람 맞으면 깔끔한 걸 깔끔 떨어요. 그렇지만은 저것은 살림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살림집이 아니에요. 특히 집에서 찍었다 치더라도 살림집이면 저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 아시죠? 등이 너무 휘었고 배 위까지 이렇게 사륙을 차올랐기 때문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거요. 아무리 연출을 해도 저게 자기 집이라면 저 밑에 그게 있습니다. 환기통도 있을 것이고 좀 지저분할 수밖에 아무리 닦아도 그건 좀 지저분할 텐데 너무 깨끗한 거 보면 살림은 제대로 안 산 집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없는 집이다라고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남자 둘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이 너무나 일어나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깨끗하게 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선생님. 싱크대 구조가. 저는 이 친구가 그걸 안 드릴 겁니다. 가정부를 안 드릴 겁니다. 사람을 못 믿거든요. 음 안 드릴 겁니다. 그렇죠. 혹시 비밀 지가 합니다. 비밀스러운 게 털어날 수도 있으니까. 휑하다는 거예요. 네. 휑한 거 맞습니다. 저게 만약에 본인 집에 맞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살림 같은 살림 하지 않고 맨날 저녁에 시켜 먹든지 그렇게 되겠죠. 수준에 먹. 저 덩치에 저렇게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죠. 안 어울려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진 볼게요. 네. 자 보세요. 이상한 거 말씀하세요. 네. 저거요. 전문가한테 찍히면 못 빠져나가요. 네. 어떻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자 이 사진 보고 이상한 거 느낀 거 말씀해 주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아 눈 감은 게 이상하다. 또요? 다 이상하다. 강아지와 너무 깊은 사이인 거 같아요. 또요? 네. 싫은 표정이다. 손. 개하고 뽀뽀하는데 눈은 왜 감을까요? 호희만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죠. 강아지가 어떻게 이 혀를 댈까 싶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저건 잘못 보면 잘못 보면 사귀는 거 같아요? 아니요. 개 혀가 입에 들어가는 느낌인데 아니요. 맞아요. 들어간 거 맞아요 대표님. 개 혀가 들어가든지 지 혀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니요. 들어간 거 맞아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강아지란 누구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는다는 거 이상한 거예요. 눈을 감는 감정에 감정에 취한 거죠. 네. 그럼 개한테 취했나? 어쨌든 너무 알겠습니다. 이 강아지가 도리 이름인데요. 그래 이 맛이야. 우리 아빠는 지방에서 검사 생활할 때 민초 아이스크림을 배웠대요. 주말마다 서울 올라오는 기차에서 늘 민초 먹었다며 고향의 맛을 즐기고 계세요. 개 뽀뽀. 후식은 민초가 아니라 개 뽀뽀. 그래 이 맛이야. 그래서 본인이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개하고 뽀뽀를 하면서 강아지가 이제 민초 아이스크림을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본 사람을 압니다. 강아지는 저렇게 안 하나요? 강아지는 저렇게 앉지 않습니다. 왜? 그 사이에 강아지가 안고 배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안을 땐 항상 이렇게 앉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발을 받쳐줘야 강아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강아지 앉을 땐 이렇게 앉습니다. 누가 이렇게 앉는데 강아지를 대상자가 바뀐 게 아닐까? 개가 아니고 원래 사실은 저게 김근이가 좀 뻣뻣해서 김근이가 뻣뻣하고 받아주지 않아서 예 안 받아주니까 강아지라도 저렇게 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베개가 많을 것이고 베개를 앉고 잔다든지 강아지는 앉고 잔다든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김근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을 김근이는요 샵한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그런데 같이 안 갈 거라고 그렇게 하면 강아지는 앉고 있으라지 그리고 강아지 앉을 때 이렇게 앉지 누가 이렇게 앉는데 강아지를 그렇게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강아지 그렇게 안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뛰어서 이렇게 안해요. 그 바닥이 더럽고 또 남자애 같으면 항상 묻어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옷에 묻고 하거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옆으로 돌려 세운다고요. 보통 그리고 엉덩이도 이렇게 엉덩이도 싹 감싸면서 이렇게 다리를 받쳐줘야만이 강아지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저거는 강아지가 안정감 있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머러스하게 하는게 아니고 유아틱해요. 이 사람은 유아틱이라고 맞죠. 유아틱합니다. 원래 유아틱하고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는 와 이렇게 어깨 피죠? 조금 전에 그 사진 봅시다. 네 조금 전에 등이 많이 휘었잖아요. 네 네. 북어치. 그런 보통의 공직자들을 오래한 사람 뻣뻣한 사람은요. 등이 딱 서 있어요. 왜? 항상 내가 긴장해야 공직생활을 긴장하고 윗사람 보고 가면 긴장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다 보니까 어깨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어깨가 이런 거예요. 공직생활 했지만 지 편한 대로 고개 숙이고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어깨가 저런 형태로 들어나는 거예요. 어깨는 그 사람은 어깨를 만지면 그 사람이 직위를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휘어지고 저런 것들은요. 지 기분대로 살았던 거예요. 저게 저게 대통령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짜장이나 비비지 가서 맞습니다. 마음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해본 놈이 한다고 안 해본 사람은요. 아무리 해로 시키려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시킨다 해도 못해요. 부인이 밥 딱딱 채워준 사람은요. 그 밥을 어떻게 하는지 반차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면은 겨우 끓일 수 있지만 그 이 그릇 잡는 자체도 안 되고 설거지하는 것도 엉성하고 저 젓는 것도 엉성하단 말이죠. 주방장 자세는 나오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라면에 뭐 안 끓이면 지가 라면 끓이 처먹고 알겠지. 라면에 계란 열 개 정도 푸시는 것 같던데 약간 음식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집밥보다는 약간 좀 배달 음식 같은 음식 많이 먹나 봐요. 지한 선생님 뒤통수가 떡판이네요. 맞으면 떡판이에요. 미끄러지면 떨어져요. 이게 뒤통수가 일자인 사람의 특징이 뒤통수가 일자이면요. 인정이 없죠. 인정머리가 없어요. 네. 미끄러지면 죽어. 네.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뒤통수가 뒤에 튀어나온 사람은 인정머리도 있고 꽤가 많은 사람인데 납작한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어요. 참 냉정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설명해 주세요. 깃털부인님 10월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좀 더 드러날 겁니다. 11월달에 수염자국이 있네요. 깃털부인님 강성이시네요. 네. 또요. 입은 이마가 M자에요. M자. M자에요. 생각하다 세상 세상 뭐 시간 다 가는 거지. 네. 김양택 선생님 감사합니다. 옵티무스 아들 척근 사망의 카프리 까르빼 디엠 선생님 언제 일입니까? 눈썹이 위로 뻗치셨네요. 그래서 아마 눈썹 때문에 왜 그러냐면 눈썹이 뻗친 것은 긴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긴장.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할 때 정말 해야지 할 때 눈썹이 뻗칩니다. 자. 이 얼굴을 보면 이미 이낙연은 어렵다. 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썩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내장이 썩어질 때 얼굴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 얼굴 색깔이 이런 색깔이면 진거에요. 여러분들. 이미 희망이 없을 때 시커멓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이 색깔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 색깔은요. 목색과 얼굴 뺨색을 비교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분 목 색깔은 어때요? 목이 짧아서 지금 사진이 딱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서 네. 좀 늙게 보죠. 잘 보여주세요. 목색을 보면 목이 어떻습니까? 목색이 약간 누럽고 그래도 하얀 편이잖아요. 목 쪽의 색이 보이십니까? 네. 여기 뒷부분 말씀이시죠? 네. 뒷부분이 약간 하얗잖아요. 그런데 얼굴과 보면 색이 시커멓죠? 네. 그러니까 목색이 원래 자기 얼굴 색이에요. 목에. 목의 색이 원래 그 사람 얼굴 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의 색이 정상인데 그만큼 얼굴이 썩은 거예요. 시커멓 거예요. 붉고. 저것은 뭐 연설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햇볕을 봐서 그렇다 치더라도 검은색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 저게 문제에요. 저 색깔이. 그래서 조금 이제 감황이 좀 적다 이래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마도 까맣네요. 까맣네요. 그을려도 얼굴이 그냥 빛빛빛네 조금 빛이 납니다. 그런데 저게 시커멓으면서 저렇게 되면요. 이마도 까맣잖아요. 간 거예요. 그럼 이마 옆에 뭐가 낫죠? 저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저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조명이에서 까만 것은 괜찮은데 조명이에 까맣다는 것은 저 색깔이 확 드러납니다. 깨끗하면요. 그런데 저 사람 얼굴 색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이사 얼굴은 어떻습니까? 티 안에 없습니다. 깨끗하죠 여러분들? 자. 평상시에 이렇게 피부톤을 보면요. 피부가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잡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 자체는 얼굴 색도 좋고 지금 너무 언제 사진이냐. 현재 저런 얼굴이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저런 얼굴이면 되는 겁니다. 네. 윤석열 얼굴이 약간 썩어져야 되는데 약간 좋아졌거든요. 그 웃을 때 저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그렇죠. 이게 지금 입이 안 보여도 웃고 있는 표정이 나오네요. 그런데 저기 이낙연 씨는 웃을 줄을 몰라요. 네. 입만 방긋 올라가야지 그것도 굉장히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런 표정이 주로 많죠. 네. 요런 표정. 입만 주로 있죠. 입만. 왼쪽에 있는 분은 억지로 치즈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팔렉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수업 관련해서 전화 많이 주시는데요. 문자보다는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될 분. 참. 그리고 저희는 네. 보통 보면 이론을 갖다가 자꾸 오래 가르치는데 저희는 이론은 딱 네 타임밖에 없어요. 한 번만 딱 듣습니다. 그리고 네. 전부 다 실전이에요. 저희는 실전으로 가지 이론을 갖다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이론만 몇 년 하는데 사실 제가 화가 나요. 네. 이론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논문 쓰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논문 써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논문 쓸 거면은 이 이론을 알려드릴게요. 네. 명리학은요. 실전이에요. 실전. 딱 보면 바로 알아보야지 뭘 자꾸만 쓸데없이 뭐 토가 많니 목이 많니 뭐 수바다니 뭐 수바다가 돼서 빠져주니 화가 몇 개 금이 몇 개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이게 어떤 분이 그래요. 얘가 토가 없는데 선생님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 토가 왜 없습니까? 이 대원에 토가 다 있잖아. 왜 없습니까? 물론 그 대원에서 들어온 것과 이 사주에 나온 건 다르지만 그래도 이게 없다고 선생님 불편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없습니다. 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걸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8글자에서 8글자에서 선생님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야기하지만 사주에 글자 하나 바뀌면 사주를 완전히 받고 다르게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월별로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거 절대 보지 마세요. 띠별 운세 월별 운세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랑 정확하게 사람마다 월별 운세가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그 많은 사람을 많이 봤지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월별은 이런 사람이 이렇더라 무슨 띠는 병신생이 무슨 띠 뭐 예를 들어서 무술생은 무슨 띠 뭐 기계생은 무슨 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발 공부 어설프게 하시고선 다른 사람을 상담해 주거나 영업은 하지 마세요. 자꾸 뭐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시는데 준비가 안 됐고 전문가도 아닌데 저기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셔서 이 업계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잘못 봐주잖아요. 급이 내한테 와요. 그러니까. 왜 그 무서운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저희 학생 7년간 저한테 배우고 있어요. 7년간 거의 7년 됐죠. 네. 맞아요. 7년간 배우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 사람을 안 봐요. 왜 안 보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섭네요. 그럼 자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 공부가 너무나 정확해서 우리 애들 조금 크면 제가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맞아요. 현명하죠. 너 정말 똑똑하다. 잘했다. 그러면서 걔가 한 이야기가 저는 교수님께 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래요. 무슨 은혜야 하니까 제가 그 애 놀 때 날을 잡아줬거든요. 맞아요. 엄청 그 날이 굉장히 좋은 날 잡아줬기 때문에 애 둘 때문에 진짜 사는 거예요. 걔가. 고맙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갖다가 3년에 뭐 2년에 조금 애께를 배워서 그걸 사람을 봐준다. 그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띠벼룸에서 해갖고 띠로 해가지고 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그 사람 운이 좋더라. 돈이 나오더라. 들어가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고요. 사주도 같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전 똑같은 사람 못 봤어요. 여태까지 하나도. 네. 저도 못 봤어요. 둥글해갖고 사주를 봐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 지금 현재 영업하고 계신 분들 가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성함,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동선이 그쪽으로 가게 지나게 되면 저희가 뭐 절을 많이 다니니까요. 절에 가다가 둘러서 짧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요렇게 하면 좋다고 하고 아니면 가게 안 되면 이렇게 파시고 다음 기회에 하시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전략을 좀 짜드릴게요. 짜드리겠습니다. 딱 30분 짜드릴게요. 30분? 네. 충분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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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